또한 뮤직비디오 때는 제가 고등학생 2학년 때부터의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저는 또래들과 다르게 공부도 하지 않고 곧있을 수능도 데뷔하지 않은 채 매일 친구들과 놀기 바빴죠 마 민수야 내가 또 부산에 메시안익여 간다 빨리 잡아라 아 독수리쇼 야 나 좁치네 이번엔 내 자리다 마마마 잠깐 잠깐 반칙 반칙 매번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축구만 하고 축구가 끝나면 늘 수업시간에 잠만 자고 학교가 끝나면 PC방에 가고 이것이 1년 정도 반복됐을 무렵에 바로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었죠 마 민수야 이번에도 우리 같은 바이네 그러게 우리도 참 아기 인형이냐 뭐라카노 오늘 뭐 끝나고 PC방은 부실까 좋지 나 오늘 로스트아크 해야 된단 말이야 그나저나 이번 단일쌤은 누구일러나 또 그 앞뒤로 머리까진 그 기아쌤 아냐 수학쌤 진짜 작년에 고통할 시간이었는데 도망가면 다음날에 뚜띠만 했다 아이가 기억나네 진짜 하루종일 고속돌이 머리 볼 때면 마음이 아파왔는데 아따마 그나저나 오늘부터 우리 난구에도 봄이 불어온다고 하던데 무슨 봄? 왜 아까 애들 말 들어보니까 교무실에서 담임 배정하는데 젊고 이쁜 쌤 이탁하데? 그래? 뭐 얼마나 이쁘길래? 애들 말로는 어? 아이돌? 거의 뭐 그 별사그림 알제? 그 여신이라던데 아 기대되네 얼마나 이쁘길래 그거노 기대된다 어쨌든 우리 구호 알제? 새 학기 잘 맞이해보자는 의미로 올만에 구호함 외치자 항상 열정 있게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던 영식이와 또 같은 반이 되고 3학년도 별반 다르지 않는 1년이 될 거라 생각했을 무렵 앞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야야야야 애들아 새누룸 다인상이야 보다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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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고 쌤 이뻐요 뭐로? 살아있는 쌤 뭐야 쌤 야 아까 내가 말한 여신쌤이 저 사람 아님? 우리 반 담임이라고? 야! 민수야! 총살하라! 어? 뭐고? 왜 말하노 이거? 진짜 이쁘다 야 찐이네 야 찐이네 아 찐이네 아 찐이네 어 얘들아 안녕 1년 동안 너희 담임을 맡게 된 이소영이라고 해 서울에서 왔고 감옥은 수학이야 야! 선생님!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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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조용히 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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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조용 안하나 어? 선생님이 불편하시다잖아 어? 선생님 이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아 고마워 어 1교시 수업이 마침 수학이기도 하고 천천히 한 명씩 자기소개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? 네 저는 김영식이구요 취미는 축구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은 열정 열정 열정입니다 아흠 어 어 어 재밌네 어 다음 저 저는 김민수구요 축구 좋아합니다 어 민수구나 잘 부탁해 어 얘들아 이제 자기소개는 끝난거 같으니까 혹시 뭐 선생님한테 질문 있는 사람? 어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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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저요 어 어 그래 영식아 어 선생님은 어 몇세십니까? 어 선생님은 스물여섯살이야 에? 에? 그렇게 젊은데 선생님이라고요? 우리 누나랑 나이가 똑같은데? 와 쌤 쩐다 또 궁금한거 있으면 한 명씩 얘기해봐 쌤 쌤은 그렇게 예쁘니까 남자친구가 있겠죠? 어 남자친구는 없어 그런거 말고 다른 질문은 없을까? 에이 거짓말 어 어 저 저 에이 자꾸 그런 질문하니까 수업해야겠네 다들 수학책 펴 아 아 네 자 1페이지부터 볼까? 처음 본 선생님의 모습은 제 19년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바로 첫눈에 반해버린거였죠 자 수고했어 숙제 잘 확인하고 음 종례 때 보자 네 아 이야 이야 하아 그 절쌤이녀쌤이 우리 반이라니 진짜 오죽을 지리고 내리고 민수야 민수야 너 아까부터 말이 없노 어 왜 너 저쌤한테 완전 반했구나 아 해당 뭘 아니긴 뭘 근데 저 나이에 선생님이면 진짜 어머나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건가 아 그럼 인마 우리 누나랑 동갑인데 우리 누나는 집에서 매일같이 배만 벅벅 끌고 밥만 축내는 백수인데 나도 저런 누나 있었으면 아휴 나도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진짜 열심히 했을텐데 아휴 무슨 방법 없을려나 뭔 방법? 됐다 매점이나 가자 어 자 오늘 수업은 다 끝난 것 같으니 석식 먹고 여자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여자는 꼭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밥 맛있게 먹어 오케이 슬슬 덕국의 전략으로 가보자 부산의 파이카 민수 오 가야지 뭔데 반응 왜이렇게 심쿵한데 너 설마 뭘 너 저 선생님이 야자빠지지 말래서 천하에 야자 안하던 어? 부산의 파이카 민수가 야자하려고 하는건 아니지? 아잇 당연히 가야지 말도 안되는 소리야 가자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민수지 가자 가자 뜨거져 아 아 너 죽었나 뭐하는데 니 집중 안함 아 아 아 아 용식아 왜 왜 왜 여자의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어 어라 어 니 진짜 쌤한테 첫눈에 받았나보네 방법이 없을까 남중 나온 민수가 나 연애고수 남녀과 출신 김영식에게 물어본다라 대답해줘야지 여자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음 당연히 선물 아니겠나 선물? 왜 우리 누나도 남자친구가 선물해줄때면 그날은 행복해 죽을라카더라 아참 내일 밸런타인데인데 음 처음엔 가볍게 초콜릿부터 선물하는거지 어떤데? 초콜릿? 그래 쌤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엄청난 선물 받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좋네 역시 역시이다 역식아 나 갈게 야 어디가는데 아니 점점에 피가 가득한데 미안 아 아 민수야 그게 말이지 네? 어제 너를 본 순간 네? 맞나 보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선생님 네? 혹시 네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